2, 3, 0 악랭이 악랭 난 이걸로 마지막아~~ 아 좋아요! 아 영상이구나! 아직도 실감이 그렇게 나지는 않네요. 그래도 아무튼 오늘 지금 축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행복하게 저런식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우리 두 사람의 축복된 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사람의 모습 지금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코로나 일부러 힘든 시국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결실에 맺는 오늘 나 박수 오랫도록 건강하게 즐기려구나 우리 사이 우리 딸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일단 그럼 감사드리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 너 꿈을 바라보니 정말 정말 못생겼네 못생겼어 너를 가기엔 못생겼어 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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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, 박수, 박수! 신랑! 반대식 원싱입니다, 신랑! 신랑! 자,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! 보내주시기 바랍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